46년도에 미국이 또 서울지역에 막사지으려고 어디로 찾아간 줄 아세요? 경복궁 안에. 넓직하니 고객. 광화문이 있는데 넓직하니. 얼마나 좋아. 미국은 야,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. 그 안에 얼마나 넓어요, 경복궁 안에. 저 우리가 주변이 다 산이고 조금 넓은 데가 찾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실제 뭐 그거 팠어요. 파고 그냥 수도관 묻는다고 땅 파서 거기다가 파이프 넣고 그래가지고 많이 훼손됐지. 야만이지 사실은. 그런데 한술 더 떴어. 5.16 이후에 34관에서 대대가 30경비대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거 바로 뒤에 경복궁 안에. 담 안에 거기다가 주둔을 시켰다니깐요. 시멘트 콘크리트로 땅 파고 기초하고 거기다 집을 지어버렸어요. 그게 30경비단이에요. 그게 거기 있습니까?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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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